선거가 막판으로 내달릴수록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 선거판에 띄어든 당사자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설령 어떤 조치가 일반인들의 눈에 무리하게 보이고 다소 편법으로 보일지라도 당사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선 이겨보고 나는 것이 가장 급순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가 전번 총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과 아주 비슷한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 같은 부당한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관위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 부상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31일 날 교사와 군인과 그리고 경찰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이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이나 5월에 주던 것을 선거에 임박해서 앞당겨 지불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상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의심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초중교사가 71만 명 그리고 군인이 24만 명 그리고 경찰이 12만 명 이것을 모두 합치면 100여 만 명이 됩니다. 이 100여 만 명에 대해서 상여금을 조기 지급한 것은 결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다소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비판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한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할 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예산 조기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협조 요청에 따라서 매년 5월 15일 날 서성의 날에 임박해서 지급하던 상여금을 이번에는 거의 두 달 당겨서 3월 31일 날 최하위 등급 B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지급하고 앞으로 상위 등급인 S와 A들에 대해서 차등 차액만큼은 선거가 끝난 후에 정상대로 지급하겠다. 이런 아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처럼 상여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사람마다 제각각 해석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권과 야권 후보는 15에서 20%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서 막판 역정극 혹은 막판 뒤엎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이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이 같은 조치를 미뤄보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대해줍니다. 여론조사의 야당 인사들은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이기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선거라는 것은 까보기 전에는 누구도 화근할 수 없는 또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한 것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는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상할 수 없는 초접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다하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아주 민주당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연성 서울시장 후보 캠퍼에 디지털 본부장직을 내놓겠다 그렇게 급히 4월 1일 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언급조치, 긴급조치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민 여러분이 느껴셨을 법한 실망감에 다시 한번 죄송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제의 말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주민 의원은 직을 내려놓았지만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선거에 임한 당사자들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선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여당에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저만의 의견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투표 및 개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거 이후에 또 선거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양 후보 진영이 특별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당 쪽에서는 특별히 이런 불신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오해라든지 또 질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투표 절차 및 개표 절차에서 한 점의 의심이나 의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번 기회는 특별히 선관위가 선거의 정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방송이 나가면 댓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